네 언론중재법 논의를 위한 여야 8인 협의체 활동 시한이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악의적인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공감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권력 비리를 은폐하는 목적으로 악용될 것이 뻔한 반헌법적 고위중과실 추정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열람차단 청구권 신설 등은 일관되게 반대해왔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것은 반헌법적 언론재갈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법에 대하여는 유엔인권특별보고관,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트워치 등 국제사회가 우려를 표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인권위원회조차도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이 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악법은 폐기해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악법을 끝내 고집하면서 오히려 더 위헌적인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새롭게 제시한 수정안에 따르면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을 진실하지 않은 보도라고 규정함으로써 범위를 종전보다 더 확대시켰습니다 또 입증 책임도 여전히 언론 쪽에 전환시켜놓은 채 언론 등이 고위중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하여 두고 있기 때문에 고위중과실의 추정조항은 문구만 달려있을 뿐이지 그대로 살아있는 것을 수정안이라고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 금액의 범위 역시 기존 5배 이하에서 3배 이하 또는 5천만 원 중에서 많은 금액 다액으로 하겠다고 제시했는데 5배에서 3배로 금액을 낮춘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지만 민주당 수정안 대로 한다면 어떤 사안이든 무조건 5천만 원 이상을 배상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만약 민주당이 이런 터무니없는 위험법률을 27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면 더 이상 권력 주변의 비리 의혹 보도는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경우만 보더라도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 업과 관련해서 진실 규명에 협조하기는커녕 가짜 뉴스 프레임을 씌워서 특정 언론을 공개하고 있는 것이 이 후보의 태도입니다 만약 언론재갈법이 있었다면 대장동 게이트 같은 언론 보도는 아예 원천 봉소되어 보도를 할 수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언론재갈법은 허울 좋은 명부를 앞세워서 권력층이 선호하는 이혈령 비혈령식 기준에 따라서 권력을 비호하는 수단으로 권력 비리를 덮는 수단으로 젤락할 게 뻔합니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악법을 전면 폐기하고 가짜 뉴스 피해 구제를 위한 합리적 대안 마련에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영화의 합리적 대장동이 태도의 국영회 우리의 합리적 대안 마련에 협조해 주장하고